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계열 항공기가 5천회 무사고 비행시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경남 사천시 본사에서 5천회 무사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5천회 무사고 비행기록이 국내 항공기술과 인프라가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5천회 비행시험으로 국내 시험비행을 마무리한 미국 수출력 고등훈련기 T-50A 시제 1호기는 내년 1월 미국으로 이동해 비행시험과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